다시 태어난 부잣집 아들 옛날 옛날에 이진사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진사에게는 만득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스님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놈 참 안됐구나. 스님은 만득이를 보고는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스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그 아이 명이 짧아, 열세 살이면 죽어. 이 진사는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라고는 딱 하나인데, 이놈이 죽는다면 어떻게 대를 잊는단 말인가요? 그때 아들의 나이는 일곱 살이었으므로 그 안에 잘 되겠지 하는 생각에 이진사는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시간은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더디가고 천천히 갔으면 하는 사람들에게는 화살처럼 빠르지요? 6년이 훌쩍 흘러 만득이가 열세 살이 되던 해 봄이 왔습니다. 이진사는 집에 있다가는 화를 당할 것 같아 피할 생각에 아들을 데리고 집을 떠났습니다. 길을 가던 중 아주 용하다는 점쟁이 맹인 판수를 만났어요. 판수님, 우리 아들 좀 봐주세요. 판수는 소반 위에 소복이 쌓인 쌀알을 한동안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들, 내일 죽는다. 판수가 말했습니다. 판수님, 우리 아들이 죽는다는 걸 알면 살리는 방법도 알지 않습니까?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이진사 말에 판수는 또 한동안 쌀을 주물럭거렸습니다. 글쎄요, 나는 거기까지밖에 모릅니다. 판수님, 그러지 말고 좀 알려주십시오. 이진사는 판수에게 매달렸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오로지 아들만을 생각하고 길을 가세요. 그 말밖에는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진사는 행여나 하는 신락 같은 빗줄기를 따라가는 심정으로 오로지 아들만을 생각하며 길을 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가 아들을 살려줄 사람 같아 귀하게 보였어요. 이진사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스님이 바랑을 짊어지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스님, 안녕하세요. 이진사가 인사를 올리는 순간 어쩌면 저 스님이 우리 아들 살리는 방법을 가르쳐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스님, 저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스님은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사를 하고는 목탁을 두드리고 나서 말했습니다. 이 길로 가다 보면 큰 집이 나올 것이오. 그 집에 들어가 묵으시오. 그 집에서 혹시 아드님 살 방법을 잦아들일지 모르겠소. 이진사는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해가 거의 지는데도 집이 나오지 않아 마음이 편치 않았지요. 스님이 괜히 한 말일까? 아니야, 스님 말씀인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가는데 정말 큰 집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이 마을에서는 제일 큰 집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물으니 김진사 댁이라고 했습니다. 이진사는 가서 문을 두드리며 주인을 찾았습니다. 주인장 계십니까? 문이 소리를 지르며 열렸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인데 하룻밤 묵어갈까 해서요. 그러시오. 문을 열어준 사람은 시원스레 대답했습니다. 사랑으로 안내를 받아 가는데 안체에서 글 읽는 낭낭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진사도 사랑에 가서 글을 읽었습니다. 안체에서 사랑에서 글 읽는 소리는 하모니가 되어 아름답게 들려왔습니다. 밤이 깊어 이진사는 글 읽는 소리를 따라갔어요. 집 뒤에는 큰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연못에 초당을 짓고 천여들 셋쯤이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초당에 가서 보고 싶은데 초당으로 들어갈 만한 곳이 없었어요. 연못 주위를 한 바퀴 정도 돌았을 때 조그만 배인 편주가 있었습니다. 이진사는 편주를 타고 초당으로 갔습니다. 초당에는 생각했던 대로 천여 셋이 글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밤이 지나면 아들이 죽는다. 그 말이 머리에 박힌 이진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초당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아들이 죽는다. 그러니 들어가보자 저 안에 무슨 해법이 있을지도 모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한 이진사는 들어가서는 안 될 초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구세요? 천여 셋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천여 셋은 귀신을 물리치는 죽기문을 읽었어요. 나는 귀신이 아니오. 이진사가 아들 생각에 눈물을 흘리며 말하자 천여들은 조금은 믿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길가는 스님께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스님께요? 천여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진사는 여기까지 온 이야기를 천여들에게 모두 다 말했습니다. 천여들은 머리를 맞대고 무엇인가를 의논했습니다. 가만히 이진사가 엿들으니 기왕이면 사람 하나 살려주는 것이 좋겠지 좋겠지 라는 이야기로 결정이 난 것 같았습니다. 이진사는 기분이 좋아 하늘로 날아오를 것 같았어요. 아들을 데려오세요. 이진사는 얼른 사랑채로 가서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천여들은 아들을 발가벗겨 자기네들 이불 속에 재웠어요. 다음날 아침 이진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살리려고 했던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것도 아주 파른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빳빳하게 굳어 죽어 있었습니다. 이진사와 아내는 죽은 아들 몸을 붙들고 울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들님이 살아날 것입니다. 다 죽여놓고 살린다니 그 무슨 말이오? 안체에서 사람이 올라오면 귀찮으니 조용히 하세요. 처녀들은 미음을 끓인다 뻣뻣해진 팔다리를 주무른다 바삐 움직였습니다. 이진사는 그제야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아들 입에 미음을 흘려놓고 온몸을 주무르자 아들은 깨어났습니다. 다시 살아난 부잣집 아들 만들기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 중에 막내 처녀와 결혼해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돌려받은 가짜 옥단지 옛날 옛날에 남부럽지 않게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가를 들어 처음 살림 날 때는 어려웠지만 온 식구가 부지런해서 날로날로 살림이 불었지요. 어느 날 다 저녁에 길을 가던 나그네가 하룻밤만 묵게 해달라고 정했습니다. 옛날에는 나그네든 보짼장사든 날이 저물면 잘 재워졌습니다. 사랑방에서 주인과 함께 묵던 나그네는 아주 귀한 옥단지라면서 맡길 테니 돈 천량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자까지 잘 쳐주겠다고 하면서요. 오랫동안 과거를 보았으나 번번이 납방에서 살림이 거덜이 났다면서 장삼이천으로 쓰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옥단지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이라 삼천량은 나갈 거라면서요. 사정이 딱하기도 하고 또 귀한 것이니 반드시 찾으러 오겠지 싶어 덜렁 천량을 내주었습니다. 며칠 뒤에 한양에서 도자기를 파는 주인의 먼 일가인 사람이 왔길래 옥단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도자기를 이리저리 살피더니 흔한 단지라며 몇십 양밖에 안 나가는 가짜라는 겁니다. 그 길로 주인은 몸져 누웠습니다. 돈을 빌려간 그 나그네는 다시는 안 올 것이고 그러면 밤을 낮삼아 일을 해서 모은 돈을 잃게 생겼으니 말입니다. 밥알이 모래야 깎고 아무리 맛난 반찬도 맛을 알 수가 없으니 하루가 다르게 몸이 축이 났습니다. 안 지나서나 한숨뿐이었어요. 그러자 옆에서 지켜보는 식구들도 마음이 편할 리 없었습니다. 이 주인에게는 연함은 살 먹은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몸져 누운 아버지에게 오더니 아버지 걱정 마세요. 빌려간 돈에 이자까지 쳐서 받을 좋은 방법이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생각하는 방법을 자세히 말해주었습니다. 며칠 있다가 이 주인은 떡을 하고 술을 담그고 돼지를 잡고 야단스레 음식을 장만하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라고는 그 동네 어른들뿐 아니라 이웃 동네 어른들까지 모두 모셨어요. 어른들이 자리를 잡고 앉자 주인이 나서서 인삿말을 했습니다. 여러 어르신의 도움으로 저희가 이만큼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마침 저의 귓빠진 날이라 고마우신 어르신들을 모셨으니 만나게 드시고 마음껏 놀다 가십시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묵었다 가신 분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인 옥단지를 맡겼는데 며칠 뒤에 찾아갈 것이고 해서 어르신들께 구경시켜드리고 싶군요. 그라고는 안으로 들어가서 비단 보자기에 싼 옥단지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조심조심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오다가 그만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옥단지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새파랗게 질린 주인은 쓰러져서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이런 판국이니 동네 어른들은 하나 둘 자리를 떴습니다. 소문은 눈 깜빡할 사이에 쫙 퍼져나갔지요. 그 비싼 옥단지를 깼으니 있는 논밭 다 팔아도 어렵겠구먼.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 옥단지를 맡긴 나그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 나그네는 주인을 찾아와서 빌린 돈 천냥과 약속한 이자를 턱 내놓았어요. 그라고는 맡긴 옥단지를 달라는 겁니다. 주인은 돈을 차근차근 세면서 안방 벽장 깊숙이 잘 넣어두었으니 안사람이 가지고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잔뜩 뜸을 들이기만 했어요. 기다려도 내오지 않자 나그네는 빨리 옥단지를 내놓으라며 야단이었습니다. 깨진 줄로만 아는 사람은 속으로 좋아하며 기다렸지요. 주인은 돈을 다 세어 받은 다음에 안채에다 대고 소리쳤습니다. 여보, 벽장에 잘 모셔둔 옥단지 내 오시오. 잠시 후 옥단지를 나그네 앞에 갖다 놓자 나그네는 깜짝 놀라 눈이 화등잔만 해졌습니다. 아니, 옥단지가 깨진 줄 알았는데 말끝을 흐리더니 얼른 집어들고 걸음아 날 살려라 주랭랑을 치더래요. 그 후로 그 나그네는 자신의 속마음을 들켜서 부끄러운 나머지 다시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무가 아닌 산삼 옛날에 아주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흥보전에 나오는 흥보처럼 가난했어요. 방에 놓으면 뚫어진 선정으로 밤하늘의 별이 다 보였습니다. 그러니 비가 왔다 하면 사람보다 장독대 자백이와 항아리가 모두 안방 차질을 하고 말았어요. 가난하게 살아도 사람만은 아주 좋았습니다. 법이 없어도 잘 살 그런 부부였지요. 부부는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았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뿌리나 열매 등을 캐거나 따서 겨우겨우 살았지요. 부부는 워낙 착하고 고질식하다 보니 사람들이 일감도 더 주고 품삭도 넉넉하게 주어 살림살이가 조금은 펴졌습니다. 아마도 지금 그런 사람이 산다면 착한 것이 아니라 바보라고 손가락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착한 것을 으뜸으로 삼았어요. 부부가 열심히 살아서 살림도 늘고 아이도 생겼습니다. 그런 어느 날 비가 몹시 쏟아졌습니다. 천둥이 치고 빗물이 들어차고 천정에서도 빗물이 마구 쏟아져 내렸어요. 형님네는 어쩌지? 동생은 저희 집도 엉망인데 자기 집보다 형님네 걱정을 먼저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이나마 사는데 형님은 불구자의 몸으로 어머니도 모시고 있잖아요. 여보 우리가 어머니를 모십시다. 남편이 미안한 마음으로 부인에게 말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인은 곤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모십시다. 형은 몸도 불편하고 또 장난만 부모 모시고 살라는 법이라도 있소?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어머니를 동생네 집에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형님만 몸이 불편한 줄 알았는데 어머니도 성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알아 누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똥을 싸 변도 제대로 못 가리는 환자였습니다. 큰형 내서 마음 시착한 동생네 집까지 24길 동생은 병든 어머니를 지게에 지고 모셔왔습니다. 작은 집 동생과 그의 부인은 어머니를 3년간 정성껏 모셨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집안에 있기를 답답해해서 모시고 바깥에서 햇볕을 쪼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할머니 이야기를 했어요. 저 할머니 저러고 있을 게 아니라 고기를 사흘만 먹게 하면 금방 나을 텐데. 그러나 동생네 집은 밥만 겨우 먹을 정도였습니다. 돈 한 푼도 없는데 고기를 산다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할 형편 이었어요. 부부는 돈을 어떻게 구하나 머리를 맞대었지만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여칠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끈끈 알았어요. 돈이 없어 어머님 병을 고치지 못하더니 이런 생각을 하니 동생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비가 쏟아졌어요. 천둥 번개가 요란했습니다. 하늘도 성이 나서 저러는가 보다. 부부는 무서워 정신 없었습니다. 이게 뭐지? 글쎄요.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 파란 불덩이가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 불덩이는 마당에서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우리를 잡아가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없나 생각해봅시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크게 잘못한 일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불덩이는 집 앞에까지 왔다 멀어졌어요. 비는 계속해서 쏟아졌습니다. 여보 혹시 우리도 모르는 잘못을 해서 잡아가려는 거 아닐까요? 부인은 무서워서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그렇지 크게 잘못한 일은 없소. 당신도 어머니를 정성껏 모시지 않소. 남편은 부인을 위로했습니다. 이튿날 저녁 무렵 또 비가 쏟아졌어요. 그런데 어제 보였던 그 파란 불빛이 또 나타났습니다. 또 나타났네. 이번에도 파란 불빛이 부부 가까이에 왔어요. 그러다가 다시 마당으로 갔습니다. 저 불빛이 우리를 오라고 하는 게 아닐까? 여보 가지 말아요. 부인이 말렸습니다. 아니야. 이틀씩이나 우리 집에까지 온 건 분명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는 거야. 저 불빛을 따라가 보리다. 남편이 불빛을 따라가자 불빛은 마치 남편을 안내하듯 앞장서 갔습니다. 불빛은 마을 앞 논뚝길을 지나 냇물을 건너고 산 고개도 넘었어요. 이제 남편의 옷은 젖은 데다가 나무에 긁혀 여기저기 찢어져 너덜 거렸습니다. 또 온몸은 긁혀 상처 투성이었지요. 한참 불빛을 따라가 보니 그 불빛이 바로 남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러더니 곧 불빛은 사라졌어요. 멀리서 동이 터왔습니다. 어둠이 가시자 남편이 서있는 곳은 무밭이었습니다. 무밭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었어요. 남편은 밤새도록 불빛을 쫓아와 갈증이 나고 피곤했습니다. 무를 한 개 뽑아 껍질도 벗기지 않고 우적우적 깨물어 먹었습니다. 무에서 이상한 향이 나는 게 맛있었어요. 남편은 어머니와 부인을 주려고 무 두 개를 더 뽑았습니다. 남편이 무 두 개를 뽑고 나자 그 널따라 무밭에 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하룻밤 사이에 많은 일을 겪어 정신이 없었어요. 남편은 산길을 내려와 마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내린 비에 논밭을 살피러 나온 사람들이 눈에 띄었어요. 남편은 사람들이 보이자 마음이 조금은 노였습니다. 남편은 서둘러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젊은이 그거 어디서 캤수? 웬 노인이 삽을 들고 오며 물었습니다. 저 산 위에 있는 무밭에서 캤습니다. 남편이 새새람 없이 대답했어요. 당신 그거 뭔지는 아시오? 먹인요? 무밭에서 뽑았으니 무죠. 무라고? 노인이 깜짝 놀라 남편은 들고 있는 무를 보았습니다. 남편이 들고 있는 것은 무가 아니라 산삼이었습니다. 하늘은 착하게 사는 사람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효자 아들 옛날 옛날 옛날에 어떤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부자는 아들이 없다가 나이가 차서 외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얼마나 못되게 구는지 부모 속을 굉장히 썩였습니다. 말썽쟁이 자식농가 이렇게 살 바에야 내가 집을 나가 마음 편히 사는 게 낫겠어. 이렇게 마음먹은 부자는 논밭을 팔아 목 쓸 아들 자식보다 자기와 아내가 조금 더 같고 홀로 정차없이 떠났습니다. 얼마쯤 가자 목이 말랐어요? 이리저리 도리번 거리다가 우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물을 길어 올릴 두레박이 없었어요. 누가 물을 길러 오겠지? 부자는 우물가에서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얼마를 기다리자 여자가 물을 길러 왔습니다. 여보시오 내 목이 마른데 물을 떠주면 고맙겠소. 그러시지요. 여인은 물을 떠서 공손하게 바쳤습니다. 부자는 물을 마시고 우물가 옆 정자나무 밑에서 쉬었지요. 그 여인은 우물가에 몇 차례 더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리고 부자에게 가까이 오더니 물었어요. 어디로 가는 어르신인데 여기서 오래 쉬십니까? 집을 나와 정처 없이 다니는 나그네 와 같은 신세랍니다. 그러시면 이러고 계시지 말고 우리 사랑에 가서 쉬어가십시오. 말씀은 고맙지만 괜찮습니다. 사양치 마십시오. 저희 집 사랑은 크고 또 집에 어른이 없습니다. 부자는 못 이기는 척하고 여인을 따라갔습니다. 여인이 점심을 잘 차려내와 부자는 대접을 잘 받았어요? 얼마쯤 지나자 여인의 남편인 듯한 사람이 왔습니다. 누가 오셨나? 지나가는 어르신인데 우물가에 앉아 계시기에 집에서 쉬시라고 했습니다. 그랬어? 조금 있다가 남편인 듯한 사람이 사랑방에 와서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디서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정해놓지 않고 거처 없이 다니는 사람 입니다. 그러시면 어디로 가실 필요 없이 우리 집에 머무시면 어떻습니까? 처음 본 사람이 새 사람 없이 같이 살자니 부자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내가 있으면 진만 될 거요. 일을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 말이요.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는 일찍 부모님을 잃어 어르신을 보면 내 부모를 본 듯 좋습니다. 저희 사랑도 지켜주시고 편히 계세요. 정 그러시다면 고맙습니다. 며칠을 지내보니 젊은 부부가 참 잘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젊은 부부가 사랑으로 건너와 간절하게 부탁을 했어요. 어르신을 아버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소리를 잊고 자라서 어르신께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런 고마운 말이 어디 또 있겠나. 내가 과연 아버지 노릇을 잘 할지 모르겠군. 젊은이와 부자는 아버지와 아들의 의리를 맺었고 몇 해가 지났습니다. 우리 아버님도 새 어머니를 얻어드릴까? 당신도 참 어머니를 어디서 얻어온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쓸쓸해서 안되겠소. 어디서 구하든 얻어드려야지. 이런 말을 들은 부자는 속으로는 좋았으나 겉으로 좋아할 수는 없었습니다. 젊은이는 일하는 틈틈이 부자의 부인감을 구하려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한 음식점 여인을 생각해내고 그 집으로 갔습니다. 젊은이 집에서 한 심리 떨어진 곳에 장터가 있었는데 그곳 음식점에 식모로 일하는 늙수구레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는 예의 바르고 용모가 단정해 젊은이는 그 여인을 새 어머니로 모실 생각이었습니다. 젊은이는 잘 알고 지내는 음식점 주인에게 물었어요. 식모로 일하는 아주머니 우리 양어머니로 삼았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지. 그러지 말고 내 이야기는 해놓을 테니 직접 말해봐. 음식점 주인은 젊은이가 직접 하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젊은이는 나를 잡아 식모 아주머니를 찾았어요. 아주머니 혼자 사시지요? 젊은이가 묻자 아주머니는 놀라며 물었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고 왜 물으시죠? 저 주인 아주머니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던가요? 아 아주머니는 이제야 생각나는 듯 얼굴을 살짝 붉혔습니다. 이 나이에 뭐 아주머니 자녀가 없으시죠? 없어요. 아주머니 저희 어머니가 되어주십시오. 젊은이는 단칼에 처리하려고 머뭇거림 없이 말했습니다. 살림을 합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닌데 서로가 어떤 사람인 줄도 모르고 저희는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아주머니는 제가 지켜보았고요. 아주머니는 새로운 마음으로 젊은이를 흘끔흘끔 견눈질로 보았습니다. 아주머니도 싫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혼자 계신데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서요. 저희 어머니가 되어주십시오. 글쎄 몰라요. 저희 어머니가 되어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젊은이는 아주머니가 머뭇거리자 끌다시피해서 모시고 집으로 갔습니다. 여보 인사드려 어머니로 모실 분이야. 아버지 나와 보세요. 새어머니 되실 분을 모시고 왔어요. 아버지가 사랑해서 나오다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여보 당신이 어떡해 영감 새 아버지와 새 어머니는 한동안 서로 부둥켜 안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서로 헤어졌을 때 혼자 살 수가 없어 음식점에서 식모살이를 했던 것입니다. 정말 꿈같은 일이 일어났지요. 새어머니와 새아버지는 뭐라고 둘이 속삭이더니 아들과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아들아 아가야 새아버지와 새어머니는 보따리 두 개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새아버지 보따리고 다른 하나는 새어머니 보따리였어요. 이 보따리는 집과 논밭을 팔아 셋이 나누어 가졌던 그 보따리 였습니다. 이 보따리는 좀 큰 것이니 아들이 가져라 그리고 작은 보따리는 며느리가 가져라 새아버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보따리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영문을 몰라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보따리입니까? 돈 보따리다. 새아버지는 보따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보따리에서는 많은 돈과 금이 나왔습니다. 아들은 그 돈으로 논밭도 사고 큰집도 장만해 아주 잘 살았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제 속으로 낳은 자식보다 남의 자식에게 호강을 받으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망부서기 된 아들 제주도를 만들었다는 살문대 할망이 있었습니다. 살문대 할망에게는 500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힘이 천하장사처럼 세고 키도 9척이나 되었습니다. 덩치에 맞게 밥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었지요. 그래서 많은 양식을 감당하지 못하고 항상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극심한 흉년이 들고 말았습니다. 오베 장군들은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픔에 굶주리고 있었어요. 아들들을 배불리 먹이지 못한다는 생각에 설문대 할망은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어쩌지 어디 가서 먹을 걸 구해와서 죽이라도 끓여줘야 하는데 마침 지나가던 아들 중 한 명이 어머니의 중얼거림을 듣고는 형제들에게 달려가 그 사실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힘겨움을 알게 된 오베 형제는 어머니를 돕고 싶은 마음에 부랴부랴 양식을 구하러 나갔답니다. 그 사이 설문대 할망은 가마솥에 아들들에게 먹일 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500명이나 5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먹을 죽을 끓이니 가마솥이 얼마나 크고 뜨거운지 상상이 가시나요? 설문대 할망은 아들들이 맛있게 죽을 먹을 생각에 노래를 흥얼거리며 부지런히 죽을 저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발을 헛디뎌 팔팔 끓는 가마솥에 빠져 죽고 말았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구수한 죽냄새가 나자 500명의 아들들이 모여들었어요. 첫째부터 순서대로 죽을 떠먹기 시작했답니다. 얼마나 먹었을까요? 가마솥은 서서히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뼈다귀가 걸려 올라오는 거예요. 그제야 아들들은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빠져 죽은 것을 알게 된 500 아들들은 너무 상심한 나머지 가슴을 치며 몇 날 며칠 눈물을 멈추지 못했답니다. 그때 아들들이 흘린 눈물이 바람에 날려 떨어져 앉은 자리마다 피어난 것이 한라산의 철주 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어머니를 생각하며 하늘을 우러러보던 아들들은 우뚝 바위가 되어버렸대요. 그런데 한계가 부족해 499개라는 겁니다. 그건 그건 바로 어머니를 가장 아끼던 막내가 너무나도 슬퍼한 나머지 울며 뛰쳐나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먼 바다까지 달려가 한참을 침통해 하다가 망부석이 되어버렸답니다. 백성을 구한 영등 옛날 옛날에 제주의 영등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영등은 인간 세상의 사람도 아니고 저승세계의 사람도 아니고 용궁의 사람도 아닌 바다 한가운데서 솟아나 제주 끝 수평선 너머에서 살고 있었어요. 태풍이 몰아치는 어느 여름날 제주섬의 한수리마을 어부들이 고개잡이를 나갔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어부들을 태운 배는 성남파도에 휩쓸려 하염없이 표류에 갔지요. 육지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바람이 거세지고 소영돌이가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한참을 떠밀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외눈박이 거인들이 모여 사는 나라였습니다. 키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이마 한복판에 등잔만큼 큰 눈이 하나 달린 거인 식인종들이었습니다. 때마침 거인나라 근처에서 잠시 쉬고 있던 영등은 죽을 위기에 처한 백성들을 발견했답니다. 그리고 저들을 살려야겠다 라고 마음먹었지요. 영등도 외눈박이 거인들처럼 몸집은 커다란 거인이었으나 마음은 어질고 착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는 커다란 왕바위 뒤로 배를 숨겨주어 어부들을 살려주었답니다. 오랜만에 사람 냄새를 맡은 외눈박이들은 코를 벌룸거리고 눈을 치켜뜨고서 사냥개를 앞장세워 여기저기 어부들을 찾아다니며 외쳤습니다. 지금 여기로 맛있는 먹거리가 들어왔는데 어디로 갔느냐 나도 그런 걸 잡아먹어볼까 하고 여기 이렇게 나와 앉았다. 영등은 시체미를 뚝 떼고 대답했지요. 어부들을 찾지 못한 외눈박이들은 토달대면서 모두 돌아가 버렸습니다. 외눈박이가 저 멀리 사라지자 태풍으로 날뛰던 바다도 차차 잔잔해지며 배가 항해하기에 좋은 날씨로 변했답니다. 마음씨 좋은 영등은 어부들의 배를 보내주면서 신신 당부를 했어요. 이 배를 타고 도착할 때까지 가남보살 가남보살 이라고 외우며 가거라. 어부들은 영등이 시킨 대로 가남보살 가남보살 쉬지 않고 열심히 주문을 외며 돌아갔답니다. 고향 마을이 보이는 곳까지 도착하게 되자 마음이 놓인 어부들은 그만 주문 외우는 것을 잊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 바다와 하늘이 휘몰아치고 천둥번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부들의 배는 눈 깜짝할 사이에 다시 외눈박이 나라로 되돌아갔지요. 이를 목격한 영등은 다시 어부들을 숨겨주고 고향으로 무사히 돌려보내 주었답니다. 그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외눈박이들은 영등에게 화를 내며 말했어요. 너 때문에 맛있는 먹거리를 놓쳐버렸다. 그리고 모두 달려들어 영등을 죽이고 말았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제주 백성들은 영등의 죽음에 모두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재앙을 막아준 은혜를 생각하여 해마다 음력 2월 초하루부터 15일까지 영등제를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제주 백성들을 구해준 영등할망처럼 우리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용왕제 이야기 바람을 좋아하던 마마신이 있었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제주에 머물며 나들이를 즐겼대요. 사람들은 마마신이 찾아오면 가진 것을 모두 내어 정성껏 대접을 했어요. 하지만 욕심쟁이 마마신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천연두를 퍼뜨려 사람들을 아프게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제주도엔 흉년이 들어 먹을거리가 부족해졌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마마신을 대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돌담을 높게 쌓아 마마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기 시작했답니다. 이에 화가 난 마마신은 군사들을 돌담 틈으로 밀어넣고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마을 여기저기에서 천연두에 걸려 시네마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제야 사람들은 다시 마마신을 대접하기로 했지만 이미 화가 날 때로 나버린 마마신을 달래기엔 한 발 늦어버렸지요. 사람들은 땅을 깊게 파서 숨기도 하고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기도 했지만 바람이 부는 곳이라면 어디에든 갈 수 있는 마마신을 피하기란 쉽지 않았답니다. 결국 마지막 수단으로 동네에서 가장 물질을 잘하는 해녀를 선발해 용왕을 찾아가 목숨을 구해달라고 애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윽고 마을회의를 통해 용궁을 찾아갈 해녀를 선발했답니다. 선발된 해녀는 자신이 마을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라는 일념 하나로 용왕을 만나기 위해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어요. 하지만 용궁 찾기는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해녀는 잠시 쉬기 위해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때마침 바다 가운데 우뚝 솟은 바위를 발견했지요. 해녀는 바위 꼭대기로 올라가 갑분숨을 몰아쉬며 바위 신령에게 빌었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으니 마을 사람들을 구할 수 있도록 용궁으로 갈키를 가르쳐주세요. 이에 간복한 바위 신령은 해녀를 용왕님께 데려갔답니다. 우야곡자 끝에 만난 용왕이지만 온몸에 힘이 빠진 해녀는 마을 사람들을 구해달라는 말을 남긴 채 그만 죽고 말았어요. 해녀의 용기와 착한 마음씨에 감동한 용왕은 마마신을 처치할 수 있도록 군대를 보내주었지요. 그러나 마마신의 군대가 워낙 강한지라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용왕의 군대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퇴각에 퇴각을 거듭하던 용왕의 군대는 바닷끝까지 밀려서 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파도를 타고 저 멀리서 커다란 산호가 둥둥 떠 밀려오는 것입니다. 산호는 오색찬란한 광채를 내뿜으며 마마군사를 눈녹이듯 녹여버렸답니다. 이 산호는 다름 아닌 마마신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해달라고 용왕에게 애원하다 죽은 해녀였답니다. 해녀의 용맹함과 착한 마음씨를 갸르키 여긴 용왕이 산호로 변신시켜 비장의 무기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마마신은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했답니다. 한 사람의 용기와 담대함이 수백명의 마을 사람들을 구한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해녀의 넋을 위로하고 용왕에 대한 고마움을 나타내기 위해 용왕제를 올리기 시작했고 오늘날까지 제주도에 유명한 무속신앙으로 남아있답니다. 집을 되찾은 농부 옛날 옛날 어느 곳에 한 농부가 아내와 단둘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논밭이 많지는 않았으나 워낙 부지런하여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의 일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부부가 마주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밖에서 여럿이 두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밤중에 마을 사람들이 올 리는 없고 혹시 농부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불을 끄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어요. 왠 덩치가 큰 사람들이 마당으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농부와 아내는 겁이 나서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가까이 오는 것을 보니 옛 일곱 명은 되는데 모두 사람이 아니라 머리에 뿌리난 도깨비들 이었습니다. 도깨비들은 방안이 캄캄하여 빈집인 줄 알았는지 마당에 모여서 마구 떠들어댔습니다. 우리들이 놀기에 알맞은 집이군. 그래 이제부터 우리들 집으로 정하자. 도깨비들은 노래를 흥얼거리며 춤을 덩실덩실 추웠습니다. 농부와 아내는 도깨비들의 춤이 신기해서 내다보고 만 있었어요. 신나게 한바탕 춤추며 놀던 도깨비들은 마루에 올라와 앉았습니다. 농부 부부는 겁이 나서 얼른 방구석에 가서 웅크리고 있었어요. 방 안에 들어가 좀 쉴까? 우드머리로 보이는 도깨비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농부 부부를 보았습니다. 허허 사람이 있었군 그래. 부부는 겁이 나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도깨비 우드머리가 소리쳤어요. 정신을 차린 농부는 약보여서는 안되겠다고 마음먹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나는 이 집 주인이요. 남의 집 마당에 와서 놀았으면 조용히 돌아가는 게 예의가 아닌가요? 왜 안방에 들어오는 거요? 그러자 도깨비 우드머리가 말했습니다. 당신 내 집이라고? 어림도 없는 소리. 여기는 우리 집이니 당장 나가주시오. 우리가 작년부터 죽 살던 집이요. 언제부터 당신 내 집이 되었소? 농부는 어이가 없어 되물었습니다. 본래 우리 집이었는데 당신이 작년에 들어왔 잔소? 내가 작년에 내 손으로 직접 지은 집이란 말이오. 농부가 직접 지은 집이란 말에 도깨비는 더 이상 우길 수 없었던지 말을 바꾸었습니다. 이러다가는 결말이 안 나니까 수수께끼로 결판을 냅시다. 이제부터 문제를 마치는 사람이 집주인이 되는 거요. 내가 집주인인데 수수께끼로 다시 집주인을 정한단 말이오. 농부는 처음에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으나 옛 일곱이나 되는 도깨비들이 무슨 행패를 부릴지 몰라 그냥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자 그럼 내가 먼저 문제를 내겠소. 동해 바닷물은 모두 몇 바가지나 되는지 맞춰보시오. 도깨비의 문제를 들은 농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농부는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동해 바닷물을 몽땅 담을 수 있는 큰 바가지로는 한 바가지이고 밤만 담을 수 있는 바가지로는 두 바가지요. 도깨비들은 농부의 대답에 감탄했습니다. 이번에는 농부가 문제를 낼 차례였어요. 농부는 마루에 서서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방으로 들어가겠는지 아니면 마당으로 내려가겠는지 맞춰보시오. 도깨비는 농부의 문제를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졌소. 이 집은 당신 집이 분명하니 우리는 물러가겠소. 도깨비 우두머리는 농부에게 무릎을 꿇어 절을 하고는 무리들을 이끌고 사라져 버렸답니다. 욕심쟁이 친구 셋 옛날에는 목화가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목화 솜으로 이불을 해 덮었고 실도 만들고 무명을 짜서 옷도 해 입었습니다. 쌔이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목화 흉년이 들면 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올랐습니다. 옛날에 목화 장사를 크게 하는 네 사람이 있었어요. 넷이서 돈을 모아 함께 장사를 했던 겁니다. 이들은 목화가 쌀 때 많이 사서 큰 광에 넣어두었다가 값이 오르면 좋은 값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에 쥐가 많다는 거였어요. 쥐가 솜을 밟고 다니며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또 포근한 솜 안에 새끼까지 낳아놓으니 목화 솜을 다 버리게 생겼습니다. 생각다 못해 네 사람은 돈을 합해서 고양이를 한 마리 샀습니다. 고양이 다리가 넷이니까 하나씩 맡아서 돌보기로 하고 말이에요. 어느 날 보니 고양이가 앞다리 하나를 다쳐서 들고 다니는 겁니다. 다친 다리를 맡은 사람이 살펴보니 상처가 꽤 깊었어요. 그래서 무명헝겊에 산초기름을 묻힌 다음 소금을 살짝 뿌려서 상처를 잘 동염해 주었습니다. 고양이는 슈비를 아주 잘 타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붓두막이나 아랫목을 좋아합니다. 그때가 겨울이라 날씨는 추웠고 다친 다리가 욱신욱신 쑤셨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따뜻한 곳을 찾아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그런데 아궁이 불이 타 나오다가 다친 다리를 첨엔 무명해 불이 옮겨 붙은 겁니다. 산초기름을 묻혔으니 얼마나 잘 타겠나요? 고양이는 상처에 불까지 붙었으니 뜨겁고 쓰라려서 죽은 지경이었습니다. 해서 불붙은 다리를 치켜들고 팔짝 팔짝 뛰다가 불이 났게 광으로 뛰어 들어가서는 목화솜 위에서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그러자 바싹 마른 목화솜 더미에 불이 붙어 목화는 물론 광까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고양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파서 죽고 말았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로 네 사람은 아주 큰 손해를 본 것입니다. 성한 다리를 맡았던 세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들 잘못이 아닌 것 같았어요. 잘못이 있다면 상처에 산초기름을 발라준 사람이지 싶은 겁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셋이 모여 앉아 토달토달 불평을 했어요. 이번 불은 순전히 아픈 다리를 맡았던 사람 책임이야. 어쩌자고 상처에다가 불이 잘 붙는 산초기름을 묻힌 무명으로 동염해주냐고. 맞아. 그러니까 불이 쉽게 옮겨 붙었고 목화광이 저렇게 잿더미가 됐잖아. 그러니까 목화값을 그 사람에게 물어달래자고 자기가 잘못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았으니 마땅히 물어내야 한다고. 세 사람은 고양이의 아픈 다리를 맡았던 사람한테 가서 목화값을 물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으로서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어요. 자기가 시킨 일도 아닌데 물어내라니요. 억울했습니다. 네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목화값을 물어내라 못 물어준다 하며 말다툼을 했습니다. 또 어떤 데는 소리를 지르며 싸우기도 했지요. 그러다가 네 사람은 고을사또를 찾아가서 판결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사또는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봐라 목화값은 너희 세 사람이 도리어 저 사람에게 물어주어야 하느니라. 네? 사또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그건 너무 부당한 말씀이옵니다. 우리가 저 사람에게 목화값을 받아내야 합지요. 그럼요. 사또께서 잘못 생각하신 듯 나옵니다. 분명히 저자가 맡은 고양이 앞다리에 산초기름을 묻힌 무명으로 싸매었기에 불이 붙지 않았습니까요? 사또의 판결은 참으로 부당하옵니다. 세 사람은 사또가 판결을 잘못 내렸다고 모두 한마디씩 했습니다. 사또는 아까보다 더 큰 소리로 호령을 했어요. 이런 멍청한 것들 아직도 내 말뜻을 알아차리지 못하였구나. 그럼 내가 그 까닭을 말해줄 테니 잘 들어보아라. 고양이가 아픈 다리에 불이 붙었어도 그 아궁이 앞에만 있었으면 목화강에 불이 안 났을 게 아니냐. 그야 당연 없지요. 옳은 말씀입니다. 그 고양이가 아궁이 앞에만 있었으면 고양이만 다 죽었지 이런 엄청난 일은 안 일어났겠지요. 사또 고양이는 다친 앞다리 때문에 아궁이 앞에 앉았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자가 목화값을 물어야지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을 만나 내 말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내 너희에게 묻겠다. 앞발에 불이 붙은 고양이가 광으로 도망쳤다. 그런데 그 고양이는 어느 다리로 도망을 쳤느냐. 그거야 나머지 성한 새 다리로 도망을 쳤겠지요. 그러하옵니다. 사또 우리가 맡은 새 다리에 공이 크옵니다. 사또 저희가 맡은 새 다리는 불이 붙은 다리까지 떠매고 갔습니다. 저자가 맡은 다친 다리는 이래저래 우리들이 맡은 성한 다리에 골탕만 먹였지요. 세 사람은 끝까지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고 웃겼습니다. 에이 이 벽창호들아 끝까지 내 말을 못 알아듣고 우기기만 하는구나. 너희가 맡은 새 다리가 고양이를 목화강으로 데려가지 않았어도 불이 났겠느냐. 그러니까 목화강에 불이 나게 한 것은 순전히 너희가 맡은 성한 새 다리 때문이다. 너희 세 사람은 당장 목화값을 저 사람에게 물어주어라. 안 그러면 너희를 모두 옥에 가두겠다. 세 사람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속은 쓰렸지만 할 수 없이 다친 다리를 맡았던 사람에게 목화값을 물어주어야 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다시 살아난 부잣집 아들 이야기에서처럼 옛날 옛날 이야기에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승에 갔다가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며 다시 돌려보내주거나 죽었던 사람이 억울해서 저승사자에게 부탁하여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도 있지요. 그래서인지 오늘날까지도 저승에 관한 이야기와 하늘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다양하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사후의 세계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관한 이야기가 더욱더 다양하게 전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